네, 드디어 10만 구독 이뤘습니다. 고맙습니다.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. 벌써 1년이 훌쩍 넘도록 이게 언제 구독자 수가 없느냐 그러면서 참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는데 네, 참 눈물 나도록 고맙게 10만 명을 넘어섰네요. 지금이 뭐 때도 크리스마스 연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쁘게 나비 넥타이도 메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. 제가 최근에 우리 팀들이랑 카톡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일이다요? 도대체 저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. 골드버튼은 100만 명이랍니다. 갈 길이 멉니다. 네, 10만에서 100만 또 도전해야 되겠죠? 네, 그래서 여러분 계속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. 네, 이제 구독자 수가 10만을 넘었으니까 여러분들을 저와 이렇게 더 가깝게 연결시켜주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거든요.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주세요. BTS에게는 아미가 있다 그러니깐 뭐 추대천에게는 개미가 있어야 되나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그걸 우리가 잘 검토해보고 정말 예쁘고 의미 있는 그런 별명을 하나 우리가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. 고맙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저야 I love you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솔직히 구독과 좋아요rict 신기한 감사드리 até temperature 기댕크 유튜 Mighty HDMI